들어가자 저부터 암스 이을게요 제가 암스 콜 드릴게요 처음에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나가요 지금 안으로 날개 찍은 곳 보고 꽃 조심하시고 날개 들었어요 저기 찍은 곳 안전 찍은 날개로 가세요 네 딜 할게요 그냥 먹기지 말고 암스 어차피 여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빈다 싶으면 그냥 제가 누구 던져주다 말할게요 지금 횟수 든 사람이 누구누구에요 요 파트 빼고 다 암스인거죠 어차피 네 이거 자 어디 떴나 봅시다 처음 웬만하면 중라크가 나오는 중라 파티 갈 준비 볼게요 미니맨 나갈게요 나갈게요 네 중라크 파티 준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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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중 7시 중라 암스 제가 던져요 디트가 던져요 네 네 원호 암스 하나 파괴 지금 아휴 까비려 어 이거 지금 던지시면 저희 어차피 딜 못하고 무력무력 무력무력 에드 카운터 기다려야 돼 이거 그냥 막 들여도 돼요 어차피 파괴하는 의미 없어서 아 오케오케 그냥 찐무 터진다 정도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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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바 다시 부활해 파괴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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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날개 아래 날개 공격할게요 이거 터지면 반대 날개 갈게요 아 내 마나 미치 아 내 마나 미치 암피 대피 핸대만 이거 세 다음에 암스쿨 할게 암스 준비 잡았어요 네 지금 번질게요 세니님 꼬리 치나요 그냥 잡았어요 그냥 막 틀려도 돼요 막 틀려도 돼요 어차피 이거 부활한 거 다 부활했어 그냥 딜러눈단 생각 자기 서포트 버프 그냥 받는다 생각하세요 위치에서 세니님 내려오셔야 돼요 갈만 꺼지셨을겠는데 누나 이거 암스 이을 준비 곧 오케이 이거 누나 암스 이을게요 곧 날개랑 운송 복구 아게오르스 아게오르스 자 저희 파티 세이지 파티 저희 파티 저희 파티 안 했대 아니에요 둘 파티 아닌 둘 파티 아닌 둘 파티 아니에요 저희 일곱시 저희 산법으로 들어가 있어요 세이지 파티 그냥 딜 할게요 이름을 왜 파크하는 암스 이한가요 어 구슬을 깨는 거라고 했죠 아 이거 포드 암스 하나 할게 네 아 들어가 있구나 빗 암스 나가면서 지금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어 잠깐만 폭풍에 팝팬 다 날라간다 암묵님 암스 있죠 적인이요 던져주세요 2초에 할게요 1초 일찍 던지셔도 돼요 어차피 암스 깨수 많아서 컷 하긴 16인이라 최대한 안 맞고 세이지 파티 아랫날개에 음진이 있어요 이거 주는구나 뭉치는게 폴 때문에 뭉치는 생각까지 될 것 같아요 어 마나 말란다 폴을 조심 바나님 암스 하나 던질게요 아무 데 던지셔야 돼요 네 아이고 네 쪽함 조심 터지나 여기 터졌고 꼬리 꼬리 쪽에 깔게요 찍는 거 조심 아 빠르다 아 네 일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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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이지 파티 갑니다 세이지 파티 이거 육원님 쪽 파티 육원님 암스 있으시죠 육원님 던질게요 네네 던질게요 저 끝나면 이얼게요 네 저 끝나면 이어주세요 네 가주세요 그다음에 민주님이 이어주세요 육원님 거까지 끝나면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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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 어리기 조심 폴 좀 말게 꽂았어요 폴 쉴드 감아요 왼쪽 왼쪽 돌아요 암스 할게요 아직 이어져 있어요 아직 이어져 있어요 아 이거 우리 배가 저거 제가 산 법을 제가 산법을 지금 빡질 할게요 아 먹겠다 왼쪽 엔천 목소 있어요 아직 있어 바닥 벗고 최대한 저라도 헤드 잡아 볼게요 먹기 먹기 신색 엄수 제약 이룰게요 터질 텐데 이러면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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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검정색이라 제가 먹혔어야 되는 건데 이거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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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부활하시고 안 먹혔어 세이지 이거 까마귀 들어간 순간 저도 약간 헷갈려가지고 아 이게 몽크림은 카운터인데 확인 이거 거기 암수 안 이어져있으면 민우님 암수 하나 할게요 이거 안줄 수가 없어요 이거 올라갔어요 능지 능지 이거 피하는거 아닌거? 네 맞아요 이쪽에서 안쪽으로 아 능지 능지 잡았어요 잡았고 도틀 먹고 빨리 가자 개아프네 너무 아픈데 저기 능지 하고 있어요 지금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기 여기 티켓 들어온다 네 번째 가디언 꼭 가요 요호 파춘님 요호 파춘님 요호 아래쪽에 음진 아래쪽에 음진 아래쪽에 음진 꼬리 컷 꼬리 반반언니 날개 좀 해주세요 아래아래아래 반반에 암수 하나 할게요 요호 휴발해주세요 나이스 벗겨 까마귀님 암수시죠 이거는 거의 끝 네 날개 있어요 왼쪽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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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 하나 빨리 이거 요호 빨리 잡으면 이거 찔거 같거든요 나이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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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시고 워너 암수 남아있으면 하나 더 줘 라스트야 아니면 더 있어 나이스 다 파웠어요 이제 때리세요 이제 아드 먹고 풀 드려요 지금 다 파괴됐어요 뭐 프리드리구요 몸체 빼게 지금 음진 까는 중 일단 요호 잡았어요 확인요 이거 협화 생각 저희 협체 저의 저희 파괴 더 해야 돼 파괴 나갈게요 나가서 먹기 나가서 먹기 파괴 더 해야 되고 동균이 들어가면서 암수 네 네 네 이거 지금 이제 파괴 다시 해야 돼요 구슬 먹고 와야 되네 어 구슬 있어요 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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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날개 오른쪽 날개 오른쪽 날개 버스 커가지고 진짜 왜 이렇게 이동하기도 힘듦 이거 먹고 있는데 왼쪽 몸 때려요 감수 한번 탈어주세요 콜 주세요 이 패턴 끝나면 누나가 하나 잃을게요 척한가? 가운데 볼게요 여기서 피하고 갈 거예요 왼쪽 아래로 갈걸요 아마? 랜덤이에요 옆쪽 아래로 갈게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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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이스 5층 내려오면 내려오면 단발은 맘수 킬 스킵 좀 아드 빨고 딜 한 물이요 단발은 맘수 무력하 회수 있는거 다 얹어주세요 패스컷 나이스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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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은 안보이니까 피할 수가 없네 날개 날개 위주로 음진 날개 오른동 날개 오른동 날개 오른동 날개 이거 10초 후에 10초 후에 아름답다 터치 이거하고 투어를 하고 가나요 아뇨 바로가요 직례 2법으로 올라가요 빠겠다가 본체 빼기 까죠 음진이라 앞뻔지 않을 수 내가 이을께요 네 3초 남았어요. 표마님 3초 후에 지금 이으셔도 돼요 이거 바로 회오디 그것만 조심하세요 가까이서 먹으면 다 죽어서 끝났네? 20줄이네 회오디만 생가 너무 쉬운데요? 이게 장조차마다 하는거라 이거 꼬리치기 조심히 꼬리치기 꼬리치기 나이스 방목하면서 꺼라고 오죠? 그러니까요 이거 흠 많은 의미가 남겼는데 많은 의미가 남겼는데 흠 물로켓 아니 역대 큰 물로켓 나온거 같은데 와 와 아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엠블리피창은 어? 파이팅 파이팅 앞에 조심 땅 꽂았어요 왼쪽 왼쪽 나왕쇼 살려주세요 정풀이에요 뭐야 뭐야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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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또 날려가지고 광씨도 그냥 피해버리네 날개 꽂았어요 아래 날개 꽂았어요 아니 이거 꼬리 길 막으라는데 꼬리 이거? 여기 많이 나왔어요 이거 네 이거 하다가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반발에 암수 안할게요 아래에 아래에 좀 깊어요 내 생각 내 생각 이제 곰 나와요 59%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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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써지는것만 조심하시고 왕몽님 암수 하나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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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땐 암수 나이스 재밌네 와우 25 와 누구야? 25 누구야? 버스트인가? 네 약정 공격이 뒤로 오지 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자꾼 뒷담 이거 잠깐 암수 아껴볼게요 무릉덩이 네 무릉덩이 날개 한 번씩 때려도 좋고 무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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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빼주세요 여기 자꾸 안해 깐다 누가 전기 걸리면 저게 손해예요 계속 초기화돼서 무릉덩이 여기 한 번 와볼래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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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조심 처음 가운데 처음 가운데 가운데 찍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코드 암수 공격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 이제 안쪽에서 뭐 그럼 제가 나가있다가 바로 오른쪽 하나 먹을게요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많은 죽겠는데 더 나가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이거 우기 높아 거리 떨어뜨려 물조심 물조심 받았지만 심포로 감을게요 이 파티 니나 남성 안할게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조심하세요 아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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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안전 지금 옆구리 안전 옆구리 안전 어? 그럽니? 이제 장판 네 여기서 파도 받았나보다 저 실드도 5초 남았어요 네 갚는 중 니나 남성 안할게요 아 니나 남았었구나 유거님 암수 넣을게요 유거님 유거님 보통 70% 나갈 준비 카운터 카운터 나이스 93% 이거 왼쪽 날개부터 갈게요 킹찍은 굿 오늘도 스포는 기믹을 해요 아니 스포 머리에서 잔다 뭐 했어요 한파티도 한파티도 보내 카운터에 떨어져요 백패터에 쓰고 그냥 백패터에 썼으니까 오른쪽 바로 갈게요 패턴 한개 더 해요 이거 하고서 깊은거 우는거 생각하시고 꼬리 네 바나님 암수 하나 꼬리 바로 2파티 용맹 3초 후에 돼요 킬이 없어 봤어 계속 때릴게요 꼬리 어디 가지 마시고 2파티 힐 퓨마님 암세일게요 퓨마님 암세일게요 패턴 보고서 패턴 볼게요 패턴 볼게요 백 조심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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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올라갑니다 음..다른데.. 지금 기뻐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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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어요 제가 먹어요 하늘에서 많이 떨어져요 스킬 쓰지 마세요 밀려납니다 지금 바람 불고 있어서 니더마크 암수 하나 백 조심 백 조심 무릉덩이 많아요 이거 못 변할지 모르고 계속 올라와요 무릉덩이 백 조심하세요 아 이거 발렸겠는데 스택 안갔다 아 나 스택 50 스택이었는데 넷스택 어디갔어 가운데로 다 날아갔다 강방에 나오면 2파티 6치로 오세요 명질 3파티.. 명질 명질 위로와요 위로와요 위로오면 잘 보이 이거 피하고서 주광에서 나가야되요 사이드로 민우님 들어가시면서 암수 민우님 들어가시면서 암수 표식이 있거든요 정보이 그.. 그 똥똥똥똥 오오오오오오오 간바름 지금 과전유 왼쪽으로.. 심포 감을게요 심포 감을게요 한 번 더 왼쪽 한 번 더 왼쪽 좋아요 저거요? 산장님 암수 하나 할게요 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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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니 또 왜 이거 바로 깨질거에요 왼쪽으로 밑으로 모일게요 바로 깨질거에요 이거 위에거 체력 얼마 안남아서 갈 수가 없다 괜찮거든요 회장님 암수 하나 저 각선이 끝나고 있을게요 아 네 사천 해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 남았어요 반대쪽 날개 많이 깎아놨어요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딜 그대로 딜 회장님 암수 이어주세요 3초 나 벙개인거 같은데 어 그니까 나 각본기 중이었어 원투면서 어차피 어 이제 끝났어 일로가 말이야 한 70줄 이거 일어나고서 패턴 하나 특김조세인가 카울링 한번 하고 일로와라 외곽에 있으면 이거 쓰네요 안으로 들어가면 음 오하 우리 땅 좋은 땅 싸우고 있었구나 나가고 나가고 어흑 둘 잘 서주시고 턴 유도 잘해주시고 오케이 저희 쪽 안 떴고 위의거 홈크인 두가지 먹어야 될 듯? 제가 아홉씩 먹을게요 한 번에까지 먹어요 제가 들어갈게요 무롱덩이다 무롱덩이래요 둘째 조심 네 담바람 암수 하나 침포 감아요 이제 상법을 털게요 이번엔 그냥 뒤로 밀어버리게 얼마 안 남았어요 몸통 안 쏴하는게 알 것 같은데 뒤에 공격 수형 감아요 그냥 앞에 조심 암풍이 암수 하나 할게요 이번 암수 보낼게요 딜 하세요 딜 하세요 이거 한 번에 가요 이거 180이라 이걸 안 던져요 바닥 조심 바닥 조심 잘 안보일거에요 잘 안보일거에요 이거 10대치 까지거든요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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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평타로만 푸시세요 1분이요 내려온 기준에 1분 평타로만 평타로만 6분 40초 시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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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치고 말고 땅에 내려 찍고 무력 생기려고 생기고 55초 정도 생각합니다 55초 55초 확인 55, 58 지금 기준으로 25초에 5분 25초 5분 25초 확인 핑찍인거 세이즈가에요 이동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만 갈망 한 번만 받으러 갈게요 좀 더 때려가지고 회색으로 만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회색 만든거 건지지 마세요 보고서 이동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자리잡아요 그냥 멀찍멀찍하겠네 지금 주실게 아니라 이따가 지금은 필요없어요 지금은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쪽 저쪽으로 나홍과 까마귀는 유해 주세요 저 안 건드릴께요 화이팅입니다 1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5초 남았어요 5초 가냥 저희들 가운데 긴가 아 다 됐는데 겁나갔다가 아이들 들어가있다가 왜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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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이거 스페으로 잘 씹으세요 제가 왠만 방식 감아줄거에요 형 바로 끄지마요 날아가는거 아닙니까 네 이거 백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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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으로 때리면 되겠죠 암몽님 암수 한개 해드려요 헤드로 암수 던졌어요 네 이거 빼 긁는것만 잘 안맞으면 되거든요 칠 때하니까 칠 때 감을거에요 황ichtlicheledidez 황킹듬니 호니 suite 한 번만 이번에는 호니袋 gestellt 스페 hin Select Cast 네, 던졌어요. 수영 감아놨어요. 이상기 앞뒤시고. 찐무... 찐무에요. 카운트 갔어요. 찐무에요. 찐물에 3벌. 찐물에 3벌. 찐물에 3벌. 찐물에 3벌. 찐물에 3벌. 찐물에 3벌. 찐무에 3벌. 한 번만요. 무장 밀어요. 무장 밀 거예요. 나이스. 공균이 암수 5초. 미리 던져도 돼. 체감 많아요 네 지금 충분해요 이 파티 지금 심포 감아놨어요 쫄지 마세요 뒤조심 뒤조심 네 심포 감겨있어요 심포 2초 심포 끝나요 리나 남수 다음에 앞에 휘적휘적 뒤 네 꼴이 5관리 갈리면 조심돼 꼴이 5관리 저 벽면으로 버텨지 앞에 듣고 버티기 조심 버텨야 돼요 6원님 암수할게요 장기 세지 말고 저희 이거 시간 엄청 많아요 힐만 깔아야 돼요 서포터 분들 서포터 분들 힐만 피자 생각해요 여기 떨어질거에요 피자까지 생각하세요 퓨만님 암수 넣습니다 플레이드 과전류 네 힐로 깔게요 머리머리머리요 뒷백조심 깬거 같긴 한데 저희 데카도 3개 있어요 괜찮아요 포션 없다 포션 없다 반화 암수 포션 없다 비상기 아끼고 비상기 아끼고 이미 들어가 있어요 포션 없다 포션 도착 아아 이거지 나이스 GG GG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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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뭐함 이제 진짜 뭐함 근데 카맨이 있잖아요 우리 바로 피하러 갈까요? 베이무스 에키드나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